라이프를 위한 럭셔리의 진화 안녕하세요 수원역 서영 더웨이를 소개해드릴 아나운서 김재현입니다 수원역 서영 더웨이 사업지의 이름만 들어도 두근거리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수원역 서영 더웨이는 구리갈매 아너시티, 동탄 이신도시 라크모, 시흥배곳 데니스스쿄어 등 성공적인 분양 및 준공을 이어오고 있는 서영개발과 서영건설 플러스가 수원 고등지구에 선보이는 새로운 작품입니다 서영건설 플러스는 현재 성황리에 분양 중인 서영 아너시티원 1차에 이어 오늘 소개해드릴 2차 사업지인 수원역 서영 더웨이 그리고 3차와 4차 사업지까지 예정되어 있어 수원역 일대의 프리미엄 라이프를 선도할 것입니다 뜨거운 도전으로 더 큰 내일을 열어가는 서영개발과 서영건설 플러스가 선사할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특화된 혁신 주거공간을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원역 서영 더웨이는 수원역의 모든 프리미엄을 품은 경기도 수원시 고등지구 C-4-4 블록에 자리합니다 고등지구가 위치한 수원시 8달구는 현재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수원의 새로운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사업지가 자리하는 수원역 일대는 대한민국 100대 상권 중 무려 11위를 차지할 만큼 부족함 없는 인프라를 자랑하는데요 이런 황금 인프라를 가진 수원역은 전국 최다 이용 버스정류장 3위와 4위를 동시 기록했고요 경기도 최다 이용철도 2위로 손꼽히기도 할 만큼 이곳의 활발한 상권과 끊임없는 유동인구가 이미 검증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편리한 수도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원역 서영 더웨이의 교통은 앞으로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사업지에서 도구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수원역은 1호선과 수인 공당선, 그리고 시외 곳곳을 빠르게 이동하는 KTX까지 있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또한 현재 이곳에는 경기 남북부를 연결하는 GTX-C 노선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GTX-C 노선은 서울 강남을 거쳐 양주 덕정까지 이어지는데요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는 단 22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더불어 사업지 주변의 도로 교통망 역시 훌륭합니다 고등지구의 중심로인 고등로와 팔달로 그리고 수원 곳곳을 잇는 더경대로로의 손쉬운 진입이 가능해서 더욱 편리한 쾌속 교통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역 서영 더웨 주변의 생활 인프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지 인근의 수원역에는 맛집과 카페, 상점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쇼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형 쇼핑몰인 롯데몰 및 AK백화점 등도 가깝게 있고요 희소성 높은 복합 쇼핑몰인 화서역 수원 스타필드는 차량 이용 5분 거리에 자리할 예정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집 주변의 교육 환경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수원역 서영 더웨 주변에는 수원초와 화서초, 서명초, 그리고 수원여자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근거리에 형성되어 있어서 안전한 통합 환경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단지 서쪽으로는 팔달공원과 화서공원, 팔달산이 가깝게 있어 도심 속 자연의 여유도 선사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과 노을이 아름다운 수원 서우 등 집 주변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통해 더욱 건강한 그린라이프를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원시에는 현재 6개의 구 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 혁신산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시 일대는 다양한 상권과 문화시설들로 채워져 수원시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원역 서영 더웰의 단지 내부는 어떨까요? 수원역 서영 더웰은 주거 그 이상의 가치를 담은 올 에디션 하우스로 꾸며집니다 세대 내부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드럼 세탁기, 건조기, 전기오븐 등 최고 수준의 가점들이 빌트인으로 채워지며 가구는 2호 등급 친환경 빌트인 가구로 제공됩니다 타입에 따라 2베이 혹은 3베이로 설계되는 실내는 우물형 천장과 유리 난간, 통창호 시공으로 더욱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며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적용하여 더욱 효율성 높은 주거생활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역 서영 더웰은 입주민의 보다 나은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 및 단지 곳곳에 방범 시스템은 물론 주차관제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실내 가전은 IoT 플랫폼과도 연결할 수 있어 더욱 스마트한 더웰 라이프를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호실에는 지하의 계절 창고를 개별로 제공함으로써 더욱 여유로운 실내 생활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입지와 경험해 본 적 없는 올 에디션 하우스로 꾸며지는 수원역 서영 더웰 어떠셨나요? 수원역 서영 더웰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분양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라이프를 위한 럭셔리의 진화! 지금까지 수원역 서영 더웰에서 김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